자 여기는 창원 경남도청입니다. 제가 경남도청 주변 풍경 영상을 창원대학교 쪽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녹쥐길, 녹쥐 뷰가 멋지네요. 아 2층버스가 지나가네요. 창원시티투어 아 자 창원시청을 향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도청입니다. 살기 좋은 녹쥐 오른쪽에는 창원 도청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것은 경남도립미술관 여기는 단천 건물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창원 도립미술관 뷰를 한번 보십시오. 창원 도립미술관 창원 도립미술관 주변 뷰입니다. 창원 마산 창원 마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사는 마산에도 가포위원주가 있는데 그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창원대학교 입구입니다. 잠시만요. 저녁이 해가 지어서 조금 빠른 촬영을 하겠습니다 창원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부지네요 아 이게 조만간 창원의 의과대학을 만드는가 봐요 우측에 보이는 것이 창원 도청이고 여기는 창원중앙역 주변의 풍경입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면 창원중앙역입니다 창원대학교 초입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입니다 창원대학교 건물이 한 15개 정도 되네요 창원성산고 사림동입니다 사림동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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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뷰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 아, 절로 올라오는 공원이 있네요. 자, 창원대학교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뷰입니다. 학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웬 경찰차 산학협동교육관도 있네. 산학협동교육관 건물 아, 때마침 아까 사이렌 119 차량이 전화한 거 보니까 학교 안에 불이 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경찰도 왔고 또 소방대원들도 오셨고 자, 여기는 창원북립대학교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입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왔죠.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보니까 약간 운치가 있네요. 산에, 전경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풍경은 이렇습니다. 오, 여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붙어있네요. 붙어있네요. 와, 이쪽에 자, 오, 이야, 이게 바로 힐링이지. 예? 이야, 인공폭포입니다. 와, 물소리 들리나요? 사림폭포. 국립창원대학교 안에 있는 사림폭포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연폭포인데 약간 좀 다듬었답니다. 그래서 인공이 조금 가미가 된 폭포입니다. 아, 폭포 소리 들리나요? 아, 시원한 물줄기 멋집니다. 이야, 오늘 또 저런 것도 하나 건졌네요. 참고로 저는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폭포, 호수, 바다, 강 다 좋아합니다. 자,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연소개대학교 아우 진입금전에 더 이상은 길이 없네요. 오, 이야, 이런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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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건물 조형물 멋지죠? 조효물 불가 끊어집니다. 여는 자연시설 독특하네요. 조효물 자체가 마지막 건물 같아요. 학교 안에 있는 농협입니다. 왜 차들이 이렇게 많죠 갑자기? 북문 와 학교가 확실히 크긴 큽니다. 뒤로 들어왔을때도 또 다르네요. 뒤에 끝이 없네요. 이제 해가 전문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아 잠시 다리에 찍어놔서 다리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와 이 풍경 순간적으로 제가 찍었는데 와 멋지죠? 하하하 다리가 찍어내릴 때는 이런식으로 다리찍기를 해야합니다. 종아리 펴기 종아리 펴기 자 와 국립 창원대학교 마지막 전경을 보십시오. 아 저 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네요. 와 이게 디자인입니다. 와 멋지죠? 이야 산 밑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창원 국립 창원대학교 와 자 제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창원대학교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다리가 기가 내립니다. 아 요즘 힘들어하는 우리 외발힐 미안합니다. 아 좀 많이 더러워졌네요. 최차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하 안녕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